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코나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모이길 좋아하는 그런 부족들이죠 근데 모이는 것이 정말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절 가운데 있었던 분이 한 사람도 없죠 이게 처음 하와이에 닥치기 시작했을 때 이 전도 여행지를 여기로 보내지 않고 여기로 보내면 되겠다 이 나라들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하면 되겠다 아위치를 근데 하와이에조차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로렌과 제가 여기 왔을 때 있던 인원보다 지금 캠퍼스에 더 적은 인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저처럼 캘란더의 지우개로 계속 지우고 계시죠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모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침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두바이에 가려고 했을 때 또 뭐를 지워야 했으나 콜롬비아 가면 또 다른 또 하나 제안들이 있어서 또 지워야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흥분되고 가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정말 미래에 꼭 볼 것입니다 해결을 로렌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고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치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줬는데 또 하기 싫어요 2019년도 탐 브루머께서 12월에 그 가지 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린 그린도 며칠 전에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이 가지 치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가지 치기를 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번지지 않도록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원 사십니다 그리고 가지 치기에 아주 전문가이세요 죽은 나무가지들 그리고 질병이 있는 나무가지를 채워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르십니다 제 두 번째 이름이 그 신념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습니다 신념체계가 우리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그 가치가 그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들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모아질 때 열매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배가 증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책이냐면요 가치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그 신념체계와 가치가 우리 성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죠 구약성서에도 신약성서에도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 치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가지를 지금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죠? 굉장히 여러분의 그런 초기의 과정 가운데 몇 명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초기 이후에 굉장히 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 치기 가운데서 죽은 나뭇가지를 우리가 채워나갈 때 전문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계절 가운데 잠시만 해야됐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내야 될 시간이 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그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나갈 때 많은 죽은 가지들이 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치기를 하면서 이런 나뭇가지를 우리가 케어하죠 그 가운데 이제 질병률도 우리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질병률을 원치 않죠 그쵸? 이럴 때 주님의 그 빛이 저는 비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무들이 가지를 칠 때 많은 나무들이 쳐져 나가는데요 그럴 때 이 뿌리 자체에 굉장히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의 신념체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 뿌리를 깊게 받고 왜 이것을 믿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강하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무를 쳐나갈 때 이 나무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제대로 조직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배가 증가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될 것이고 이제는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중국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배가 증가한 것처럼 이 가지치기 과정 가운데서 나무들이 가까이 가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이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면 그리고 나무가지 서로를 이렇게 접치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공간이 더 주어지고 그래서 더 빛이 들어오시는 공간이 마련되시고 그럴 때 아주 위대한 수확이 일어납니다 그 열매, 엄청난 배가 증가하게 한 열매 이 빛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나무 가운데 있는 그런 수중들이 그 물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습기나 이런 것들은요 곰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곳에 우리 빛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죠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절 가운데 저희들 안에 연합이 더 강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못 보는 상태에 있으니까 서로가 더 그려지고 또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빛이 반사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정말 서로에게 그런 막는 벽이 없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회개하는 기쁨으로 살아나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서로에게 힘들어할 그런 룸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잘라내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더욱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빛이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떤 게 고난 근원입니까? 예수님만이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세계에 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젊은이들의 물결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캠프에서 젊은 사람들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해처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물결 아니죠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물결 약간 뒤로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세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현장을 어떻게 크게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는 영역 가운데 세계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성교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 빈곤은 우리가 전에 보다 더 빨리 열심히 노력해서 퇴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이 많으신 정원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은요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뿌리에 연결되어져서 우리 가지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더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정원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국제적인 모임에 여행을 다니면서 보는 것이 정말 기쁨인데 저한테는 제가 지우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는 정말 실망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이제는 우리 열방에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것입니다 전무한 방법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과송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무들이 그리고 계속 지탱되는 그 열매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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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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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